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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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살인마가 나타났대 살인마요? 슈퍼맨티를 입고 있다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슈퍼맨틱? 예 소련님 가고 있습니다 슈퍼맨틱 내려가야 돼 이게 뭐야? 이 발자국 살인마 발자국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놔야겠다 아씨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아씨 화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야 야 야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왜이래요 여기서 한 번 찍어봐 야 그게 역광이야 인마 봐봐 이렇게 안 나오지? 요렇게 이쁘게 나오지 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말할 수 없어 아저씨 아저씨 살인마죠? 아니야 나 착한 사람이야 왜 살인마는 그래? 살인마는 슈퍼맨티를 입고 있다 그랬어요 야 이거 슈퍼맨티 아니야? 슈퍼맨티 맞잖아요 아니야 슈퍼맨티 맞잖아요 스몰 작단 얘기해 인마 스몰 소자 인마 S 몰라 인마 그나저나 이 험한 산에 왜 있는 거예요? 누명을 써서 여기 숨을 살고 있지 누명이요? 아니 무슨 누명을 쓰고 있는데요? 25년 전이었어 나 옷가게 옷을 사러 갔지 옷가게 아줌마한테 세탁기에 돌려도 목이 안 늘어난 티가 있냐 했더니 땅 한 장 남아 있다는 거야 이거 절대 목이 안 늘어난데 그게 사서 세탁기에 돌려봤지 진짜 목이 안 늘어나더라고 대신 밑단이 막 위로 올라오더라고 이해가 안돼? 이렇게 됐다고 인마 이렇게 어? 목은 멀쩡한데 이게 밑단이 세 번 빨았는데 이렇게 올라왔어 이게 아 아저씨 배 좀 가리세요 안돼 인마 왜 안되는데요? 아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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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유망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어쨌든 야 이 티를 그래 바꿔달라고 아줌마한테 했더니 아줌마 절대 안 바꿔준대 그래서 여기 숨을 살게 됐지 이제 내 말 믿겠어? 아니요 못 믿겠어요 잠깐 아저씨 손에 왜 피가 묻어있어요? 김치를 담근 거야 인마 김치를 내가 어? 이게 종가집이야 인마 어? 김장 한 500포기씩 한다고 내가 아저씨 거짓말하는 거죠? 아저씨 살인마죠? 말해봐요 왜 말을 못해요? 니가 멱살 잡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러면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착한 사람 가까이 오지마 알았어 얼마나 착해? 어? 남들이 이렇게 목줄으면 다가가는데 안가가잖아 이렇게 사는 말을 잘 듣잖아 내가 아저씨 정말 사는 말 잘 들어요? 그래 그럼 앉아 그래 일어서 그래 키 커 어? 키 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 쭈어어 쭈어어 아 뭐하시는 거예요? 집값 집에 들었잖아요 빨리 키 커 보세요 야 그럼 버섯을 먹어야 돼 인마 버섯을 갑자기 버섯을 왜 먹어요? 아 너 게임 안 해봤어? 오락게임 보면 인마 그거 있잖아 띠링띠링띠링 하다가 버섯 먹으면 뚜르르륵 이렇게 자라잖아 몰라 너는? 아니 그나저나 여기에 버섯이 어떻게 있어요? 아 내가 여기서 버섯 농사를 짓고 있거든 버섯 농사를 짓는다고요? 아니 이 험한산에서 버섯 농사를 어떻게 지어요? 17년 전이었지 그다른 구름 한 점 없는 갈 날이었어 이 쪽에서 산토끼가 깡총깡총 깡총깡총 이 쪽에서 오리가 뒤뚱뒤뚱 뒤뚱뒤뚱한데 시냇물이 출렁출렁 출렁출렁 저 빨리 시냇물에서 버섯이 넘실넘실 넘실넘실 떠들어오길래 버섯을 딱 잡았지 이걸 뭘 할까 하다가 버섯 농사를 일찍 시작하지 세상에서 제일 야한 채소가 뭔지 알아? 그게 뭔데요? 버섯 버섯 이렇게 버섯 버섯 한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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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야 내 동생한테 왜 버스라고 그래? 어? 말해 왜 말을 못해 니가 멱살 잡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아 이게 지금 장난하나 어? 똑바로 서 왜 그래요? 버추 똑바로 서 똑바로 쓰라고 니가 미는데 어떻게 서요? 니가 서봐요 니가 더 훌쌍히 정거리네 니는 아 그러니까 아저씨 제 동생한테 왜 버스라고 했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버섯 농사를 진다 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버섯 농사를 해요? 17년 전이었어요 기다리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이었어요 이제 산또끼가 깡쫑깡쫑 깡쫑 이제 오리가 뒤뚱뒤뚱 뒤뚱뒤뚱 시냇물이 출렁출렁 출렁 잠깐 손에 묻은 거 이거 피 아니야? 김치를 담갔다고요? 제가 여기서 김장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김장을 해요 13년 전이었어요 전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산자살을 돌아다녔다고 칠갑살을 발견하게 되죠 칠갑살이 딱 올라가봤더니 부엉이, 기린, 코브라, 수탉, 새우, 암탉 이렇게 있는데 암탉에 알을 낳아야 돼서 병원을 가야 된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타래 나도 차를 탔지 그랬더니 부엉이 운전을 정말 잘해 부엉, 부엉, 운전하는데 길을 잘 모른대 그랬더니 내가 길을 하니까 내가 갈게 그랬더니 기린이, 너 아는 길이니? 그랬더니 커브라가 여기 커브라 엄청 위험해 난 그 커브라 위험하다니까 야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화 터겠지 그랬더니 수탉이 수탉! 수탉! 그리고 새우가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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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나 암타? 나 이거 암타? 그랬더니 수탉이 막 한을 내면서 야 운전할 때 좀 긴장해 인마 긴장 긴장을 해? 그때부터 내가 긴장을 하게 됐지 이제 내 마음이 있겠지? 와 뭐 말도 안 돼요 우리야 이 아저씨 진짜 와 이 아저씨 하는 행동은 또 완전 생각 없네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어렸을 때 생각 엄청 많은 학생이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데요? 35년 전이었지 나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엄마가 부엌에서 생각을 가져오래 아무리 차도 없더라고 엄마 생각 있니? 그러게 아니 생각 없는데 생각 없어 그때부터 내가 생각이 없어졌지 말이 씨가 됐더라고 생각 없다면 바로 생각 없더라고 아유 진짜 이 사람들 빨리 빨리 내려가시라고요 빨리 내려가 아니 아저씨도 빨리 내려가세요 아 저는 안됩니다 아니 왜 그래요? 저는 여기서 버섯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아니 여기서 버섯 농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분위기 보이죠? 뭔 소리야? 땀은 저 죽어요 설명해 보시라고요 이게 겨울 옷입니다 니가 토끼하고 오리 꼼손골 안 해봐서 그래요 겨드락에서 폭포수가 터져나와요 아니 그럼 폭포 설명하면 되잖아요 이걸 벗을 수가 없어요 겨울 옷이라서 벗었습니까? 설명해봐요 17년절이었어요 17년...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17년절 우리 사또기가 깜짝이야 이걸 어떻게 하냐 깜짝이야 우리가 디뚱디뚱 파도 아이고 시내물이 출렁출렁 잠깐만 이거 슈퍼맥티 아니야? 스몰입니다 스몰 작다고요 아이고 슈퍼맥티 맞잖아요 아니거든 에이 슈퍼맥티 맞잖아 아니거든 맞잖아요 아니 아니 다같이 아니오래 그렇게 하는거 아니거든 잠깐만 근데 왜 손에 피가 묻어있어요 김치형을 했다고요 김치를 김치를 담간다고요 여기서 김장을 합니다 제가 김장을 어떻게 해요 13년 전에 왔어요 제갑산 이렇게 왔다갔다 동물 억수로 봐라 이거 보지마요 걔 동물 억수로 봐라 그 뭐야 그 뭐야 기린 코브라 뽕브라 뽕브라 아니에요 뽕브라 뽕브라요? 뽕브라 아니에요 이거? 이 사람 지금 장난하나 아저씨 저랑 지금 장난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요? 돼지가 털갈이를 시작했어요 뭐 털갈이에요 지금? 털갈이 할 수 있나 돼지가? 장난하지 이거 삼겹살이에요? 뭐야 이거 오겹살이네 에이 미친 사람하냐 이거 왜 쳐요 아 왜 쳐 물렁살이에요? 아이차 뭐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오 오 오 오 오드라고 이거 오오 뭐예요 이거 미친놈 아냐 그런말 좀 말 좀 말이세요 말이 씨가 됩니다 말이 어떻게 씨가 돼요? 35년 전이었어요 엄마가 생각 갖고 와 없는데 생각 없는데 그때부터 생각이 없어졌어요 작가 근데 아쉬운 게 왜 있는 거야 아쉬운 게 왜 있어요 25년 전이었어요 옷가게 하지만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뭐 아니 아니 이 사람과 변태를! 와 착한 사람께 오해를 받습니다.